초소형 로봇으로 암치료 기술 개발에 나선 전남대 박종호 교수팀이 개발 4년 만에 암치료 로봇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로는데 암 환자들의 희망이 더 커졌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 몸에 투입된 초소형 로봇이 암세포를 향해 맹렬히 달려갑니다. 박테리아에 암치료제를 장착한 이 초소형 로봇은 몸에 자리잡은 암조직의 도달에서는 제 몸체를 터뜨려 정밀하게 암세포를 파괴합니다. 대장암과 유방암, 위암과 간암과 같은 우리 몸속 장기에 발생한 암만을 골라 치료하는 이 박테리오봇을 전남대 박종호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개발에 착수한 지 4년. 암세포만을 찾아가 치료 임무를 수행하는 박테리오봇의 핵심 기술을 동물 실험을 통해 입증해낸 것입니다. 건강한 세포에 다치지 않고 암에만 집중적으로 타겟팅되고 그게 암에만 주로 모여서 암을 공격한다. 그런 점에서 훨씬 효율이 좋은 능동형 약물 전달체. 이번 연구는 과학전문지 사이언티픽 리포트 최신호에 게재됐고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지에 특허 출원도 마친 상태입니다. 박 교수팀은 의료용 초소용 로봇을 이용한 암치료가 희망적으로 봤을 때 빠르면 5년 안에 상영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